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언리얼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저장, 블로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리얼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언리얼 엔진을 실행합니다. 언리얼 엔진을 실행하면 전에 생성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새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언리얼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열립니다. 언리얼 엔진에서는 프로젝트의 용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제공합니다. 게임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게임 카테고리, 영화용 카테고리, 건축 렌더링용 카테고리, 제품 디자인용 카테고리 등이 제공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게임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게임 장르에 따라 미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구현되어 있지 않은 기본 템플릿을 선택해서 게임의 기초부터 직접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1인칭이나 3인칭 같은 템플릿을 선택해서 기본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간단한 조작 기능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 템플릿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프로젝트 세팅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프로젝트의 퀄리티나 타깃 플랫폼, 시장용 콘텐츠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타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언리얼 프로젝트의 타입은 블루프린트 프로젝트와 CPP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블루프린트 프로젝트는 언리얼의 비주얼 스크립팅 툴인 블루프린트만을 이용해서 게임 기능을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블루프린트는 복잡한 코드 작업 없이 게임 기능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적인 지식이 깊지 않은 디자이너라도 게임 기능 구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프린트 프로젝트에서는 블루프린트 클래스만을 사용할 수 있고 CPP 클래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기능 구현이 어려워서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적합합니다. 그리고 CPP 프로젝트는 블루프린트와 CPP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CPP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진 프로그래머가 디자이너에게 기능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어서 블루프린트 프로젝트보다 훨씬 복잡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세팅을 끝내고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한 뒤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언리얼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그 다음은 프로젝트의 저장입니다. 우선 기본 프로젝트에서 맵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레벨 에셋은 스타터 콘텐츠, 맵스 폴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니멀 디폴트 레벨이 현재 열려있는 레벨입니다. 현재는 레벨 에셋 아이콘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이것은 지금 에셋에 저장할 만한 수정 사항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레벨에서 의자의 위치를 옮겨보면 레벨 에셋 아이콘에 별 표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셋에 저장해야 할 수정 사항이 생겼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레벨의 변경 사항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현재 레벨 저장 메뉴를 선택하거나 Ctrl-S 단축키를 누르면 현재 레벨의 수정 사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레벨 에셋이 아니더라도 머티리얼 에셋이나 블루프린트 에셋의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도 이렇게 별 표시가 뜹니다. 이럴 때는 해당 에셋을 더블 클릭해서 에셋 타입에 맞는 에디터를 띄운 뒤 각각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주거나 Ctrl-Shift-S 단축키를 눌러서 현재 프로젝트의 모든 변경 사항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다시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에 종료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불러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언리얼 엔진을 실행하거나 에픽게임즈 런처의 언리얼 엔진 라이브러리에서 전에 실행한 프로젝트를 찾아서 열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전에 작업한 프로젝트이지만 이 프로젝트의 목록에 나오지 않을 때는 언리얼 엔진을 실행하고 최근 프로젝트의 더보기 버튼을 누른 뒤 기존 프로젝트 열기에서 탐색 버튼을 눌러서 실행할 프로젝트의 유프로젝트 파일을 찾아서 직접 열어줘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 언리얼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저장, 불러오기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베르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